ㄷㄷ 콜로서스 진짜 헬인데 귀여운 캐릭터요? 천탑에 귀여운 캐릭터가 있나요? 아니 가보가 왜 담배야? 콜로서스 졸라 힘들어요 이거 개 어려움 진짜 까까압 수리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담배 이 담배는 소상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담배는 소상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담배는 소상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복사는 골드 더 줍니다 골든 도움말 고마워 고마워 예 뚝배기 깨진다 휴밍 내라 뭐야 이게 애벌레도 엄청 세잖아 긴간 모음 탭 다큰 내버려 망단 아잇 으아 아 미친 이게 말이네 이게 제정신이야 아니 이게 승천 이십은 양반이네요 이거 고득성은 다른 캐릭터 파는게 아닐까요 싱글게임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어딘가에 있겠지 어차피 시드 똑같으니까 야쿠아 포션 격돌도 나서 격돌넣는 수밖에 없지 않나 격돌넣는 수밖에 없지 않나 머탈리 방도가 없으니까 아이 킬각이잖아 아이 저거 저거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이거 이거 슬라임도 분열이 더 힘들어서 싸움이 안되는데 이거 하필 콜로소스에서 제일 어려운 슬라임이라고 아니 피가 210인데 뭐 어쩌라고요 이거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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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P97인데 저거 하나가 보스 하나하나가 다 보스 같은데 야 미친 아 이거 어떻게 했겠냐 이거 어떻게 했겠냐 승천 25 스포일러 아 분열 안 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은재 잡녀 아 진짜 어떻게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쭉 점액투성이 제거하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층에 엮여온 애들 많은데 대체 그건 무슨 수로 잡지? 2층에 엮여온 애들 오, 포우 연도 고축하는 대체 뭐하는 놈이야 이거 흡연 흡연이 필요해 아이톱이 넘치고 네 룬 10이면 채 힐 도전입니다 망단부터 빨리 강호해야겠다 찐찐 찐찐 벽돌행 벽돌행 섬 앙 수리검이다 해먹네 간리검 장하다 김수리검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미친 게임 간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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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쭉 보고 오오오오 힘내라 격돌 또 날 수 있어 몸 풀기도 괜찮았을까 망할 해골 차야되나 어포도 강화를 좀 하고 싶은데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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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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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덱이 상태 이상이 너무 약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쿠버. 쿠버. 어지러움 때문에 이제 격돌도 안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ing z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리검. 수리검이 다하네. 후벼 사기. 수리검. 여기 있으면 격돌도 필요 없겠다.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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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수리. 그럼 이제 타격 지우면 되나? 기절했어 상태 이상 이제 다음 층 가면 다들 넣을텐데 그거 데뷔도 안되고 오시 왜 이렇게 클러워 아 순수 없는 거 아깝다 순수 타이밍 너무 안 맞는데 lemait 손 손 좋아 수리검으로 잡긴 하겠다 수리검으로 잡는다 수리검으로 잡는다 수리검으로 잡는다 수리검으로 잡는다 수리검으로 잡는다 수리 ster 수리검으로 잡는은 수리검으로 잡는다 수리검으로 잡는다 수리검으로 잡는다 강렬 포션 했어도 많네 되돌리기부터지 혹시나 제일 쓸모.. 제일 쓸모없네 지금은 격돌보다 더 필요가 없네 킹리 가디드 코스트 없어서 거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열 짚고 상자 걸읍시다 프리건덩 아이 까시잖아 잠깐만 아시아 아이템이 아 아 아 아 아 1, 2, 2, 3 그나마 승천이 없어서 좀 덜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승천갯이었으면은 답도 없었지 조금만 더 지우면 되죠 날개라도 사먹을까 아니 망단이 방어 도둬도 넣고 들어 도주는데 아 잠깐만 얘네는 화상 넣잖아 꺼져 신성 신성 필요없죠 어둠의 풍 현두미들 징그러운거 보소 으악 거대 현두미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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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어차피 쟤네들 체력 드럽게 많아서 노딜으로 노딜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아 아 살아난다 아씨 왜왠제 잡냐 아 아 아 아 아 칠 세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몸풀기 쓰면 노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달팽이오서? 잠깐만 갑분차 이제 몸풀기 돌려야겠네 이제 몸풀기 돌려야겠네 아이 수미턱조합 자 아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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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 포션 하나라도 나와주면 진짜 좋겠네요 근데 없죠 이은 또 어느새 오래 잠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 12 룬 12 트루 감소 트루 감소 넣는다 룬 12 룬 12 아니 왜 약화 걸려있는데 1이 안오르고 2가 오르냐고 어 와 흠 사라 나 흠 사라 몸을 좀 많이 풀었군요. 민첩이나 더 올려야지. 민첩이나 더 올려야지. 민첩이나 더 올려야지. 민첩이나 더 올려야지. 그래도 깨긴 깼네요. 아까 2렘 맞은 건 조금 아쉬운데. 953. 광숙 사이렌더 2층에서 엘리트 피했지.